진흥을 맡은 윤경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전통가요 대상 시상식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가요를 발전시킨 많은 분들께 감사의 뜻으로 상을 드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올해로 벌써 17일째를 맞이했습니다. 17살이 됐는데요. 그동안 이 대회를 계속 꾸준히 유치시켜주신 우리 사단법인 한국전통가요 진흥협회 회원님들과 회장님들 너무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빌어서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격려 좀 해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통가요가 많은 사람들의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어주시고 흥얼거리는 그 노래를 통해서 행복을 맛보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상대에 한 분 한 분 많은 분들이 오르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주시고 아낌없는 사랑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7회 대한민국 전통가요 대상 특별상 장추장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제17회 대한민국 전통가요 대상 특별상 모정애 축하드려요. 네 꽃다발 전해주시고요. 자 앞을 보시고요. 하나 둘 셋 스마일 네 김정현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김정현 회장님 고맙습니다. 매사일 17회 대한민국 전통가요 네 수정입니다. 사실은 내 마음이 다 멀어져서 슬플때도 이리꼬 내 마음 한때도 이리꼬 널나시를 착시하며 우정할 테 가슴 뒤면대로 아우 갈란대로 추워 추워 노래하고 바람처럼 고금처럼 살다 가슴다 살다 가슴다 이제 이리꼬 나쁘는거지 오늘이 지나가고 내일이 막걸도 내일의 속도 그냥 못되면 삶속에 드라마속에 춤이 많아요 슬플때도 이리꼬 행복할때도 이리꼬 일찍을 착시하며 인생의 속도 가슴 뒤면대로 마음 한론대로 추워 추워 노래하고 바람처럼 고금처럼 고금처럼 가슴 뒤면대로 가슴 뒤면대로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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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며 바람처럼 고금처럼 고금처럼 살다 가슴다 살다 가슴다 살다 가슴다 감사합니다 박수